저는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미래시아 통장이라는 제도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서 청년 기업인들 또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꿈나무들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결혼도 좀 주저하고 출산도 주저하고 그래서 저 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 있죠.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자산 불평등입니다. 소득이야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일자리만 주어지면 조금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은데 자산 불평등은 사실은 출발 스타트 라인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저 뒤에서 출발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신세대들이 자산 불평등 때문에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상속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국가가 최소한의 상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게 축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매월 적립을 해줘서. 국가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적립을 해줘서. 20살이 되었을 때 원리금을 합쳐서 적립한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을 굴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한 1억 정도. 20살이 되었을 때. 20년간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년간 국가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장 1억씩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이렇게 부어주면 그러면 점차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을 저는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출발할 때 마중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중물 자금이. 그럼 그 재원 말에는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속 증여세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정도 이상의 상속 증여세가 거쳤는데 이 상속 증여세를 그쪽으로 좀 돌려서 그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마 금년도에는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께서 상속 증여세가 거쳤죠. 무슨 뭐 갑자기 돈을 좀 나눠주자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만 나눠주려고 해도 5천만 명이면 5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장 50조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자식을, 아이를 낳으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게 되겠네. 그런 걱정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가 되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0세가 되면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국가가 1억 원 정도의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 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를 할 거라 이렇게 보죠.